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성대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현실적이지 그러면은 제가 옆에 같이 앉아 있다가 나오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식으로 그러면 앉아서 대사를 해야 되겠네? 그러면 태선이부터 태선이 이미 자고 있는데 대사인데? 태선이 자고 있으면 안 돼 모르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볼텐데 얘가 조목조목 이렇게 씹어서 하니까 뭔가 든든 이래서 집안에 의사가 있어야 돼 그럼 그럼 나는 뭐 박혁 씨 알고 있으니까 됐어 박혁 씨 알고 있으니까 됐어 나는 형복식도 알고 있어 반가위 형복식도 알고 있고 됐어 어벤져스야 어벤져스 놀이사의 의사도 다 있는데 뭐 저 의사 딸이라면서 이거? 수술할 수 있겠지? 내가 뭐 수술할 수 있겠지? 네 오케이 비교 뽑아야 돼? 비교? 저 바사태가 있어가지고 비교 뽑아야 돼? 비교? 오케이 됐고 저기 크리스로만 볼게요 서있을 때 서있을 때 일로 오세요 하늘이님 수술 중 컷 오케이 됐어요 자 부담 상황 오케이 그러니까 서있을 때 한 번 해줘요 서있을 때 이라마 먼저 가세요 네 제가 그 혹시 만약에 심장을 찌르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면 얘가 체수 없어서 해줘요 그렇게 한마디 해줘요 아 그럼 그럼 아까 죽을 수도 아휴 그래도 잘 알아 체수 없어서 내줘야 돼 아 체수 갈게요 바사 보여주세요 오늘 가게 적었어 아 아 오늘 짱 아 아 아 아 아 딱다 붙는 아 오 귀엽죠? 너무 귀엽죠? 아 아 아 아 와, 맘마. 가자. 바다 왔다, 바다 왔다. 바다 와서 섰다. 바다다, 이제 바다다. 바다다, 바다다. 어, 나오고. 아이 귀여워. 여기 봐버려. 아, 귀여워. 저희도 힘이 있어야 같이 버텨줄 수 있거든요. 여기 병원, 제가 수련한 병원인데. 여행을 내자. 여행을 내자. 얘네, 얘네가 같이 시트폭이 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지금 시트폭이에요. 지금 시트폭이에요. 너랑 시트폭은 주인공이요. 지금 주인공이야. 하늘내. 지금 로커 아니에요? 전외로 하늘내는 시트폭이죠. 아니, 이 가족은 무책한 패밀이야. 하나, 둘, 셋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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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, 하나, 셋. 손님, 샹이 열냐? 따짱까지 가다가. 달아나서? 샹의 정후아! 여기 있어야지. 아아. 샹이네. 시작! 컷! mess. 블랙벨이工이 셀라리죠, 컷. 하하하하하 정우 왔다 큐 문 꽉 열었다 돌아본다 그럼 바로 안아? 오케이 아니면 여기 앞에 서서 그냥 미안해 걱정 많이 했지를 듣고 와서 그냥 어 저는 그걸 생각했거든요 안는다 응? 뭐가 너무 자세가 이상하지? 그냥 그대로 안아 봐 그대로 안아 봐 이렇게 아아 어쩔 수 없이 가 맞아 그렇지 그렇지 아우 일단 들어가봐 엔드 느낌 보여줄게 어디 갈게요? 야 들어간다 컷! 침투 그 선생님 문 정말 어쩌면 좋아 빨리 자 하루에 이만큼 나와 응 좋아 좋아 그 가나 초콜릿에 그 그 아시죠? 어 아 됐다 됐어 됐어 아 어우 지금 예뻐요 좋아 갈게요 어 이거 낮춰줘도 돼요 어 진짜 편하지 이거 낮춰주면 돼요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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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사랑해 아 아 두 분의 한이 아주 좋았습니다 환상자 됐어 오케이 됐어요 굿 수고하시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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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괜찮아요 안녕 정우가 먼저 보고 있다 예 아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정우가 아 나 이거 할거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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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웃겨가지고 나 내가 그냥 바로 눈을 감았거든 하하하하 아 진짜 하하하하 사실은 묻고 싶게 너무 많았다 맥박이 왜 이 모양이냐고 하하하하 머리를 한 번 만져도 될 것 같아 그냥 쓰다듬는 느낌으로 바꿔서 이렇게 다템에 마음고생했지 뭐 이런 느낌으로 컷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 다음 성함 바꿔서 컷투 아 하하하하 까 자 문 닫아줘 문 닫아줘 문 닫아줘 문 닫아줘 컷 오케이 자 다음 신고할게요 다음 신고 수술실 때는 하루 종일 할게요 다음 신고할게요